예 음 13 하기로 했구요 오케이 13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추어 Star Star 오케이 그래서 How many stars can you see? 음 How many stars? 얼마나 많은 별들을 Can you see? 넘볼 수 있니? 무슨 시죠? 이런 시 그렇죠 셀 수? 없다 별 하나 별 둘 못 세죠? 네 못 세요? 아 세죠 오케이 그럼 별 하나 있을 땐 뭐라 그래요? 별 하나 있을 때요 음 One star 오케이 A star, one star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개가 있을 땐 뭐라 그래요? Many stars 오케이 Stars 이렇게 얘기하죠 Many stars 하면 많은 별들이 될 거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People 쓰는 방법은 People 이름 시 P E O P L E 오케이 그렇죠 이름 시고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케이 오케이 방 안에 네 사람이 있다 There are 4 people in the room 오케이 There are 하면 있다 라는 얘기에요 R는 여럿이랑 쓰는 비밀동사니까 There are 까지 했듯이 여럿이 있다 오케이 For people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There are 4 people 그 다음에 In the room 그 방 안에 오케이 근데 사람이란 단어도 있는데요 사람은 People Person이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들 되고 싶으면 Persons 하면 될 것 같은데 People 이라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셀 수 있는 거 셀 수 있는 거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여럿이 되는 애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런 애들이에요 이름 시중에선 근데 이렇게 Person 이 People 로 아예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애들이 있어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 White 쓰는 방법은 W I T Okay 이렇게 쓰죠 White 됐으니까 H가 H가 원래 무슨 소리네요 We 흐 소리 내죠 흐 소리는 힘이 센 소리 같애 힘이 없는 소리 같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어떤 친구들 보면 화이트 화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이트가 아니고 화이트라고 해야 돼 h 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화이트 오케이 그래서 there was too much snow it was white everywhere 음 얘는 was yeah was okay was는 is 의 과거형이야 there is too much snow 하면 지금 너무 많은 눈이 있다는 얘기구요 과거에 눈이 많이 있었다 there was라고 했어요 was가 아니고 was it was white everywhe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프? 이름 씨? 이름 씨 소리는 마운튼 마운튼 오케이 몰랐네요 forest죠 forest forest 뭐 우즈란 단어도 있고 우즈 forest 숲이죠 forest forest there are many types of wild animals 응 wild wild animals wild animals wild animals in the forest 그 숲속에는 there are 가 뭔 뜻이라고 그랬더라 뭐 뭐 뭐 여러 개가 아니고 그냥 뭐 뭐 들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건 있다 라는 얘기에요 있다 there are many types corp types 타입 타입이 뭐겠어요 종류란 뜻이에요 종류란 뜻이에요 종류 오케이 와일드가 뭘까요?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긴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요 there are 가 있다 라고요 So wild is yeah생의 애니멀 뭐예요? 이에요 동물 there are many types of animals Видào 대ész입니다 계단 OK 그 다음, 선은 Mountain. OK, Mountain. 선은 방법은 M-O-U-N-T-A-I-N. OK, 선생님 터치에 내려가버린데, 몇 가지 소리가 Mount, 그 다음에 Tiny 아니고 Mount, Mountain. OK, 그래서 MSR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래요. Mount Everest, Mount Everest.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OK,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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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W고요. OK, 어젠 눈이 많이 왔어요. We had a lot of snow yesterday. 그렇죠. OK, 이런 뜻일 땐? 이름 C, 하나 C. OK, 그 다음? Orange. 쓰는 방법은 O-R-A-N-G-E. OK, 잘 썼고요. 그래서 We called a big orange pumpkin on Halloween. OK, 그래서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땐? 어떤 씨? 어떤 호박? 못생긴 호박. 장난하는데 아니고요. 어떤 호박? 주황색 호박. 어떤 호박? 주황색 호박. OK,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is. There is. There is. There is. There is a garden. Is는 하나랑 쓰는. Is는 뭐랑 같이 써요? He, she, it. He, she, it. 또는 he, she,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과 함께 쓰죠. 전부 공통점은? 하나다. 하나라는 점이죠. OK. 하나인데 남자면? 네? 하나 있는데 그게 남자면? He is. 그렇죠. 하나 있는데 남자인지 여잔지 모르겠거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면? He. 여자라면? He.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Green. OK. R-E-E-N. 어떤 씨? 이름 C. 음? 예문? The leaves color is green. The leaves color is green. OK. 그 다음? Many. Many. 또? Many. Many 말고. Many는 계속 셀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다는 얘기고. OK. forest 다음에 이것도 몰랐네요. 어? A lot of. A lot of. A lot of. A lot of. We see a lot of animals at the zoo. We see a lot of animals at the zoo. 무슨 씨죠? 무슨 씨죠? 무슨 씨죠? 무슨 씨죠? 조롱 씨? 네? 조롱 씨. 그런 것도 가르쳐줬어요? 내가? 그런 것도 가르쳐줬어요? 하다 씨. 이름 씨. 어떤 씨. 어찌 씨. 이렇게 가져줬는데요. 무슨 씨죠? 어떤 씨. OK. 어떤 동물. 많은 동물.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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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무슨 씨죠? 이름 씨. 이름 씨. 몇 가지 무슨 소리죠? 네이. 네이.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척. 척. 네이. 척. OK. 그 다음.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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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e red apple. Look at the red apple. OK. 무슨 씨죠? 어떤 씨. OK. 그 다음.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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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G. OK. 무슨 씨죠? 이름 씨. 이름 씨죠. There are no clouds in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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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법. H-O-C. 똑바로 해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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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V V L Her eyes are blue Baby The hungry baby is crying The hungry baby is crying 참 어 아기는 baby인데요 이렇게 y로 끈다는 경우에 여럿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y 뒤에다가 s를 쓰면 이상하기 때문에 y를 i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babies 하면 아기들이 됩니다 그러면 틀렸다 생각하겠죠 틀리기 뭔지는 알죠? 뭐지요? 아니요 ALLOT FALL 어? ALLOT FALL ALLOT FALL? 지금 이제가? 뭐라고? 첨대로 모르는 말인데 ALLOT FALL? 그렇게 나왔어요? 많은 이 ALLOT FALL 였고요 숲이 FOREST 였고요 그쵸? 자연이 네이처 였고요 지금 이제는 뭐예요? NOW죠 NOW NOW 지금 Do it right now 바로 지금 당장 그것을 해라 무슨 시죠? 무슨 시죠? 이름 시 이름 시 이름 시? 무엇입니까? 무.. 어떤 시예요? 어떤 시 맞습니까? 해 이건 어찌 시죠? 어찌 시 어찌해라 그것을 하라는데 어찌 어찌 하라고 지금 하라고 어깨 어깨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many things in my classroom There are many things in my classroom There are 하면 R는 아까 이즈가 뭐랑 같이 사용되는지 봤고요 R는 누구랑 써요? There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너 너 너 너희들 They 는 너희들 이것도 너희들이야? 그들 We 우리들 공통점 들 여럿이란 말이죠 얘는 너란 You는 You의 경우엔 너란 뜻도 있지만 너희들이란 뜻도 있어요 여럿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re are 여기에 Many things 라 했죠 그러면 many things 난방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All 그러면 There are A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re are 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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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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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There Which Then She She Has Beautiful Brown Eyes Rice 라이스 쓰는 법? I-I-C-E 셀 수? 없다 그래서 라이스 needs lots of water to grow water 라이스 needs lots of water to grow lots of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 a lot of하고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였죠 이거? 만 위에서 많은 이었죠 많은 아까 틀리면 또 틀립니까? 방금 했는데 응아 너 자연은 뭐였어요 자연 네이처였죠 네이처가 아니고 뭘 네처 내치기는 네이처 숲은 뭐였어요? 숲이요 응 폴얼 몰랐던 거 계속 모르고 있어요 포레스트 오케이 글라우드 그럼 구름은 뭐에요? 스카이 스카이 오케이 지금 좀 뭐 지겨운가봐요 잘하고 지겨우면 선생님이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태양의 하늘 높이 있었더? The sun was high in the sky The sun was high in the sky 오케이 어디에? Where 수돈방법 W-O-I-C-E-R-E 오케이 여기에 Here 저기에 There 뭐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E-R-E가 다 들어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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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것까지 합쳐서 몰랐던게 뭐죠? A lot of A lot of 또 Forrest Forrest 자연 Nature 네이처 그 다음에 들판은 필드죠 Field Field People of the bed floors In the field 오케이 그래서 Field 무슨 시에요? In the field 이름시죠 In the field 무슨 뜻이에요? 그 들판 그 들판에서죠 In이 있으니까 The field 하면 이름시로써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In이 붙으니까 어디 로 바뀌네요 What이 Where으로 바뀌네요 What에 대한 대답이 누구 때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In 인 때문에 바뀌었죠 됐습니까? Field 쓰기도 연습을 합니다 Field Field 오케이 그럼 몰랐던게 뭐있죠? A lot of Forrest Field A lot A lot A lot A lot of 라니까 A lot of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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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e Forest Forrest 오케이 그 다음 노란색 Grow Grow 노란색이 그로우입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몰랐던거 얘 포함해서 뭐죠? 다섯 그러니까 다섯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A lot of A lot of Dream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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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p Forest Forest 그리고 그 다음 Tripad 자 Field Thumb Yellow Yellow The colors of the rainbow are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and violet. Violet. 알겠습니까? The colors of the rainbow are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and violet. Okay. 그래서 몰랐던 게 뭐가 있었죠? 다섯 개. 시장에 가면 이 놀이하고 똑같아. 네 놀이하고 똑같아. 시장에 가면 네이처도 있고. 얼라동도 있고. 네이처도 있고. 필드도 있고. 필드도 있고. 옐로우도 있고. 옐로우도 있고. 포레스트도 있고. 좋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